네 여기서 진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와주실거죠? 네! 네 레이디비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가시는 게 조심히 가시고 지금까지 더하원팬스 레이디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 너무 신났어요. 네 저희 멤버들이 내 진정하고 내 앰프가 정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 걸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행동을 살짝 피해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.